금융당국의 상생금융기조가 이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보험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한화생명이 상생금융기조에 발을 맞추며 포용금융실천의지를 드러냈는데요. 어떤 상생금융안으로 구성됐는지 김우연 기자가 그 발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한화생명이 오늘 여의도 63빌딩 본사에서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상생금융의 뜻을 담은 새로운 상품계획을 공개했습니다.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 중위 200% 이하인 만 20세에서 39세까지로 은행업계의 청년도약 계좌보다 범위를 확대했습니다. 보장금리는 5년간 5%를 기본으로 구상 중이며 보험기간 내 결혼 또는 출산 시 납입금액의 일정률을 보너스로 지급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한화생명은 이러한 구성에 확정금리형 저축보험 상품을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생명보험 가치와 ESC 경영에 부합하도록 결혼 시 0.5%, 출산 시 추가하여 0.5%, 다자녀 출산 시 1%의 보너스 가상금리 혜택을 통해 기쁜 일을 축하드리며 청년들의 희망과 비전을 응원하겠습니다. 또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상생친구 프로젝트도 함께 발표했습니다.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 월드비전,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등 기관과 함께 상생 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를 위해 한화생명과 금융감독원은 약 2억 원의 후원금을 월드비전에 전달했습니다. 이복현 금감원장은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업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상생금융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사회적 기조에 발맞춘 한화생명의 이번 발표가 업계 전역의 상생금융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. 매일경제TV 김우현입니다. 매일경제TV 김우현입니다.